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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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so guys, welcome to another mukbang ASMR, I hope you have an amazing night, tonight we have homemade corn dog, with sausages and with cheese, and extra sausages. let's start, first. I don't know, maybe I will start with one of these corn dogs. just look how crunchy they are. just look how crunchy they are. look at once. look at once. let's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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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crunchy. extremely delicious. one more bite. tomato. tomato. let's start. let's try one of these sausages. let's try one of these sausages. 맛있다. 바삭바삭 후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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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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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소시지 이제 이 치즈가 될거에요 치즈가 될거에요 치즈가 될거에요 너무 맛있어 어우, look at this one! 매운 싱싱한 식감 면이 아ня 면이 아ня 면을 분명히 먹었고 면이 아는 면이 아날들 면이 아날들 넉넉한 제기 넉넉히 맛있어 다음은 치즈코드락과 같이 먹겠습니다 다음은 치즈코드락과 같이 먹겠습니다 엑스트라 케첩 엑듀 엑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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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고구마의 치즈스틱을 준비했는데, 고구마의 치즈스틱은 두꺼번에 걸려줬습니다. 고구마의 치즈스틱은 버터에 찍어먹는 중입니다. 치즈스틱은 새치즈스틱이 지나면, 치즈스틱을 좋아합니다. 치즈스틱을 좋아합니다. 치즈스틱은 고구마의 치즈스틱이 너무 좋습니다. 치즈스틱을 조금 좋아합니다. 맛있다. 새우와 함께 먹어볼까. 새우와 함께 먹어볼까. 다시 먹어볼까. 맨날 날아가다. 새우와 함께 먹어볼까. 새우와 함께 먹어볼까. 마포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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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아삭 아는래 오오오오 아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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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그러워 ㅇㅇ 하얀 well, I'm totally full. 바이바이